아무리 기다려도 세윤! 막 쏘사! 막 쏘사! 너 바로 하면은 김범수 김범수! 왔다 왔다 보고싶다 이걸 문제로 내? 청답입니다! 이렇게 하면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됩니다 감동할게, 감동하고 있긴 한데 이견이 맞춰면 안 돼 노래 잘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보고싶다를 내버렸네 보고싶다를 라이브로 듣는데 와 대박이다 김범수씨가 역시 또 놀토 멤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이걸 듣는다고? 와 라이브로? 대박이다 미친다 미친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 벌써 떨려 진정한 그룹 진정한 그룹 정신이 Cenig 진정한 그룹 진정한 그룹 음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어두웠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 변명해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씨와의 콜라보레이션 축하드립니다 동수가 직접 보고 싶다를 이런 모든 명품 무대를 콘서트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? 그럼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꼭 해야지 꼭 해야지